아 자식이 없냐, 그 딸이 있을 때 낮에도 환시하는 거예요 네네 습관 줄여요? 네네 켈맨인데 습관 줄였어요 밤에 너무 힘들어? 아니, 안을 모르고 어디 갔어요? 네, 왔다 갔어요 네, 아 얼굴 여기 또 빠지세요 네, 씻고 이제 괜찮아졌어? 네 이거, 이거 구불들 마시죠? 응? 물 때 마셔요 오케이 좋아요 아, 재미있으세요, 왜요? 왜 이렇게 먹어야 돼? 감기 걸리는 건 지금 이제 병원에 안가져요 약 좀 약 안 줄 때도 있고 열이 나요 예, 잘 건축인다 그 안을 밀어내가지고 또 못하는 해서 그러니까 아, 근데 그 이렇게 병원에 안가져요? 네 예, 한 시간 되죠 네 냉장고 오래 전에 하세요 네 네 잘했지? 음 음 고기야 아이고 아이고 그치고 싶어 음 다 다 됐어? 안 먹을래? 이제 안 먹는다고요? 한 숟가락 더. 한 숟가락 더. 로이 안녕. 한 숟가락 더. 한 숟가락 더. 한 숟가락 더. 다 숟가락 먹을래요? 왜? 이게 보증기가 있어요. 보증기. 안 껴요. 자탑해도 안 껴요. 형이야. 그냥. 안 껴요. 로이 안녕. 야 너 뱀 진짜 많이 나갔다. 하하하하. 우유 잘 먹었어요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으아 너무 귀엽네. 어? 귀여워. 민희씨가 좀 누굴 당겨? 네. 나 또 뭐야? 깨트리지 말고. 깨지는 거야? 아. 아마. 여기 박스가 있어요. 네. 자 그럼 이제 일어나세요. 감사합니다. 그런 분들이요. 맞아. 안녕. 안녕. 로이 안녕. 로이 안녕. 우리 성당에 다니세요. 베리 브라델이잖아. 안녕. 오늘 진짜 빵빵해. 고이 잘 먹었는데. 이거 소주 가져가셔. 동 동 동 동 동. 아. 좌우. 왼쪽은 리액션을cent땅하지만 공연할 때 먹는 strewn이